토요바닌에 오셨는데 고기 맛있었어 고소하니 요새 오늘 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얘는 또 무슨 일인가 따라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을 가라 그르라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안 맛있었으면 밥전 참고로 갑시다 갑시다 이거 백파리 우리 어디까지 했어? 다른 소리를 잘해요 백바리 설크설탕 백바리 설크설탕 백바리 설크설탕 하나 둘 셋 백바리 설크설탕 나도 어제 청춘길로 걷니 오날 백바리 설크설탕 하나 둘 셋 부산은 지난해는 재경봉은 눈물이 더구나 포근수 구워 초풍공은 안구제 없어서 옮기라 여기까지 했죠? 네 한 번 더 해야되겠는데? 아니요 보니까 썩 잘하들 못한디 그래서 그럴거야 백바리 설크설탕 시작 백바리 설크설탕 시작 백바리 설크설탕 하나 둘 셋 백바리 설크설탕 하나 둘 셋 백바리 설크설탕 나도 어제 청춘길로 걷니 세 번째 박이야 나도 어제 청춘길로 걷니 오날 백바리 설크설탕 또 세 번째 박이야 오날 백바리 설크설탕 하나 둘 셋 우산어 지난해는 하나 둘 셋 우산어 지난해는 하나 둘 태경궁어 눈물이 로 오구나 하나 둘 태경궁어 눈물이 로 오구나 눈물이 로 오구나 한 후군수구어 추풍고건 요것도 세 번째 박이야 후군수구어 추풍고건 한 무제우 서로 흠리란 비로소 첫 번째 박이야 한 무제우 서로 흠리란 나하고 같이 한 번 한 다음에 그 뒤에 나갈 거예요 이제 박자를 잘 지킬 수 있겠죠? 시작! 백발이 설크설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설크설태 나도 어제 청춘질러 걷니 원할 백발 한 심어탈 하나 둘 셋 부산은 지난해는 하나 둘 태경은 눈물이 누구나 고군부어 초음풍 공건 한 무제우 서로 흠리란 한 무제우 서로 흠리란 시작! 한 무제우 서로 흠리란 오케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도 역시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여전하네요 왜냐 처음 배우는 노래고 어렵죠? 한 번 더 하고 배울게요 똑같이 저하고 해요 하나 둘 셋 백발이 설크설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설크설태 나도 어제 청춘질러 걷니 백발이 설크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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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발이 설크설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 둘이지 나하고 달아서 같기 때문에 바로 분수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 누워 주풍궁은 난무제우스릉이라 다시 하나 둘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 누워 주풍궁은 난무제우스릉 누워 주풍궁은 난무제우스릉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의 주풍궁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의 주풍궁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의 주풍궁 분수의 주풍궁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의 주풍궁 하나 둘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의 주풍궁은 그 구간이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구간이 되었어요 하나 둘 재경궁은 눈물이로구나 분수의 주풍궁은 다 누대고 서로 옮기라 조금 배울게요 너무 안 배워도 재미없어 하나 둘 장아도다 시작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쑥질 백이쑥재가 열 번째 파괴사는 아홉 치고 백이쑥질 이렇게 해서 다음 장단의 둘째 박까지 가는 거예요. 장아도다가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요. 하나, 둘, 장아도다 백이숙제 이렇게 백이숙제가 열 번째 박에서 시작하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. 아홉 번째 박 공박으로 쉬고 백이숙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장아도다는 세 번째 박에서 나와요. 하나, 둘, 장아도다 백이숙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나, 둘, 장아도다 백이숙제 다시 하나, 둘, 장아도다 백이숙제 그렇게 하면 돼요. 잘 하시고 계셔요.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일이에요? 제가 열두 번째 박 이고요. 열두 번째 박에서 그 다음 장단은 둘째 박까지 가니까 열둘, 하나, 둘 이렇게 돼서 세 박자죠. 열둘, 하나, 둘 감사합니다.